구경 좀 하고. 어디 여기 왼쪽에 있어? 예. 화장실이? 한국 사람이다. 오케이. 와, 저거. 와, 저거. 와, 저거 없어. 멜리. 와, 멜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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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. 안녕하세요. 월드 트래피언, 멜리. 박혜영. 저희가 혹시 플리핑으로 가게 되면 그때 또 한 번 뵙겠다고. 그리고 저기. 저한테 말씀만 하시면. 우리 진짜 감사합니다. 멜리예요. 고생 많으셨어요. 고생 많으셨어요. 고생 많으셨어요. 멜리. 어떻게 앉으셨나요? 옆에 앉으셔야 되지 않나? 섭수 형이 옆에 앉아주세요. 아, 이거 참 정말. 아니. 어떻게 지내시나요? 하이파이. 아니, 우리 라이언 방까지 오늘 함께 해줘서. 든든하네. 아니, 일단 우리 멜리한테. 아, 나 진짜. 집까지 이렇게 초대해줄 줄 진짜 몰라. 그냥 한 말인 줄 알았는데. 아, 나 진짜. 아, 나 진짜 너무 겁나요. 고맙습니다. 정말 나이스하우스라고.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은혜리가 진짜 부자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난 진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, 알람다우냐 마야만까 베로 인디니 알람다 그리토 칼라 앙탄드넘바 아, 이는 몰랐지 동혁군, 동혁군 왜 이렇게 해 알람다우냐 마야만까 베로 인디니 알람다 그리토 칼라 앙탄드넘바 아, 이는 몰랐지 동혁군, 동혁군 왜 이렇게 해 아, 동혁군, 동혁군 왜 이렇게 해 아, 동혁군, 동혁군 적당하게 해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안 했잖아 나는 구현우가 하는 줄 알았어 연기를 엄청 하시네, 질문할 때도 나, 비꼬, 또또 나만 드라인스에 있고 해 마간다 나만 드라인스에 있고 해 어, 동혁 잘하고 있대요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아, 근데 우리 그 아니, 그때에도